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5천만 원 정도로 4년 전보다 80% 넘게 올랐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해 보면 중개수수료도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런 부담을 고려해서 정부는 7월까지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해왔는데 여전히 막판 조율 중입니다. 쟁점과 전망을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수준인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행 요율 상한 대로라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1,035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따로 올라가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수수료 개편을 권고하면서 정부와 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또는 15억 원까지 올리고 요율 상한도 현행 0.9%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도 현실적으로 요율 상한까지 받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2억 원 미만 중개 수수료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거나 유지하거나 소비자단체의 경우가 거의 없어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많은 2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이 구간 요율도 낮추자는 입장인데 중개사협회는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고가주택 요율만 내릴 경우 여론 반발이 우려되는 정부와 자칫 수수료가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중개사 입장이 팽팽합니다. 정부는 대신 2억 원 미만 중개 수수료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거나 고가주택 중개 수수료에 상한액을 두지 않는 등을 제한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달 안에는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SBS 장훈입니다. SBS 장훈입니다.